논쟁이라고 나왔네. 논쟁, 말썸하는 거지. 논쟁은 이유를 주는 거다. 근거되는 거다라는 거지. 분사구문 노력하면서 convince A of B, A를 설득시키다, B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유를, 근거를 갖다 대는 거다. 논쟁,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맞는다, 주장을, 그리고 백업한다, 그 논쟁을 백업한다, 뒷받침한다. 내 말이 맞아. 어쩌고 저쩌고. 그 말이지. 그 논쟁하는 사람은 노력한다. 또 여기서 개시, 준사역동산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. 오름을. 그나 그녀의 믿음이나 행동에 대한 오름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. 내 말이 맞지? 너 인정해.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. 그 다음에 1번 보니까. 사람 간의 논쟁. 논쟁. 이거 같은 키워드 나왔지? 응? 그리고 나서 가진다. 자리를 가지고 있다. 자리를 잡는다. 이거지. 우리의 일상에 투쟁, 싸우는 거지? 투쟁이나 협상에 늘 자리 잡고 있다. 이거지? 사람 간의 싸우는 거 말다툼. 일상이야. 항상 일어나는 일이야. 그 얘기네. 별다를 거 없어. 이어질 수 있지.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논쟁 역시 나왔어. 키워드 나온 거 확인을 했고. 사람 간의 논쟁의 긍정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. 긍정적인 게 나왔네. 대문장이다. 그 논쟁들이 구성되어져 있어. 교환. 너 말하고 나 말하고 왔다 갔다 싸우는 거 있지? 여기서는 알규멘치를 뜻하는 거겠지? 언쟁으로 구성되어져 있어. 두 사람 간에. 근데 어떻게 느낀다? 형사, 이너프, 투부종사니까 투부종사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니까.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라고 느끼는 두 사람. 두 사람 사이에 언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. 이게 왜 긍정적인 거야? 말싸 맞는 게 긍정적인 게 뭐야? 둘 다 나 완전히 이길 수 있어. 내 말이 완전 맞아. 둘 다 자신감이 있네. 그치? 거기에 있어서 긍정감. 긍정적인 거래. 자, 3번 나왔어. 이거 힌트지? 대체 와인은 뭐야? 그래서잖아. 그래서라는 말은 뭐야? 앞에 원인. 그래서 이거야. 확인하면 되겠지? 그래서 이거 뭐야? 지금 둘 다 강력하다고 느껴. 그게 장점이래. 긍정적인 면이래. 그래서 한 사람이 드러내. 우월감을. 그리고 다른 사람은 결국 깨달아. 그나 그녀의 열등감을. 말이 안 됐네. 안 맞네. 그치? 이건 두 사람 다 파워풀하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한 사람 도태됐잖아. 지금. 그치? 4번 확인하면 둘 중에 뭐가 안 맞는지 알 수 있겠지? 4번 보면 만약에 두 사람이 논쟁을 말다툼하고 있으면 그건 뭐 때문이냐? 그들 둘 다가 충분히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. 힘에 있어서. 나도 이만큼 자신 있어. 나도 이만큼 자신 있어. 둘 다 대등하니까 말싸움을 하는 거지. 이거 2번이랑 똑같은 거네. 그럼 정답 3번이네. 힘에 있어서 또는 힘 균형을 재확립하려는 그들의 욕구에 있어서. 근데 진행시킬 힘에 있어서 충분히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. A랑 B랑 싸우면 A, B 둘 다 힘이 대등하다. 근데 이제 논쟁의 부족. 말싸움 안 해. 논쟁의 부족은 사실 보여주는 것일지도 몰라.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이 느껴.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껴서 쏘대꾸문. 그나 그녀는 피해. 참여하는 거. 논쟁하는 거 피해.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랑. 그치. 서로 A, B. 힘이 대등해. 대등해. 그럼 논쟁하는 거지. 둘 다 자신감 있는 거지. 한 사람이 좀 약간 자신감이 없어. 그럼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정답 3번. 그래서 정답 3번.